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싫어 칠선이지? 너랑 나 눈 사이에서 집전하라고 약간 개조사이 야 준영아 너도 방송하고 있어? 준영아 너도 방송하고 있냐고 형 당연하지 그럼 4명 다 스폰이네 형님 4명 다 스폰 해야되요 빡세네요 선수 다운 선수 노다운 선수 노다운 선수 노다운 선수 노다운 선수 노다운 선수 노다운 버튼 결국 진겸din 아버지 아..여기서 보이면돼? 아..여기서 보이면돼? 괜찮은데? 아..뒤양아 2,3,4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예 오케이! 자, 제비형님께서 이기면 각방에 200개씩 스폰 됐다, 7선 각방 200개씩 스폰이다 디노 200개, 솔라 200개, 테칸 200개 그 다음에, 저기, 박준휴 200개 전부 다 200개 스폰이다 하늘엔젤이 형님, 천사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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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할게요 하하 야야야! 갑자기? 갑자기? 찍고 하나 다운 니는 먼저 가 나이스 나이스 아 매장 매장 좀만 올라와 진혁이랑 순위 좋아 원투 가방 아..잠깐만 이거 원퇴해야되는거 실화냐 아 같이있어 같이있어 이대야 이대 올라가야되는데 이거 올라가라고 하면 안돼 아야아야 가방 1팀 그냥 막아 어떻게해 가방 어렵겠는데 아 제발 아 아 안된다 못 올라온다 우리팀 아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사자 사자 얘 맞아가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 겹친다 아 아 아 진짜 얘 다 못 찾아가거든 죽지만 말자 아 아 아 아 아 왜 내가 안 남편거 보이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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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밖으로 할게! 1등! 대단만나 좋아요! 세계사랑이니 최고! 1등 마무리하고 2플레이는 하늘의 엔젤형님께 선도 500을! 2플레이를! 하늘의 엔젤형님! 감사드리고요! 1개! 1등! 1등! 야 순위 존나좋아 이거! 콕! 산타죽이고! 가봐! 먼저가! 먼저가! 뭐야! 1등! 왜 드리프트가 멈추지? 아아.. 아랍에 있어 나쁜 자식아 아아.. 이거 주니깐 팀킬어 다!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나이스 쏠라! 자 진우가 이거 따라와서 죽여! 안주냐! 뭐네! 뭐네! 1등 고정이야 이거! 조심해! 스타번다! 안아! 100% 스타번다! 피했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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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나 포즈 없어! 아 진짜 그냥 타야지! 타야 돼 그냥! 오케이! 나이스! 3, 2, 1! 뭐야 미안해요! 어디를 꽂아버리는데 나한테? 아니 빨렸는데 그게 그 빨린게 아닌거 같아서 그냥 갖고 가는데 형한테 툭툭해버린다 이 플레이를 하늘의 엔젤이 형님께 맞히면서 사베툭할게요 형님 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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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감사드리고요 엔젤이 형님 제가 킥뷰 드렸어요 형님 아까 아 엔젤이 형님 킥뷰 드렸네 엔젤이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와 아... 손기 채우셨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불쌍한 테칸이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따라가 3대1이지 지금 아 이거 또 언제야? 따라만 살짝 끊어봐 1버스 4종 하나 다운 하나 또 다운 지 혼자 잠멸 내가 먼저 가길 잘했다 이거 날렸어 가고 가가가가가가 진우야 먼저가 솔라 인코스 타지마 저 유통구원에서 아니야 타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퍼피가 만들어 볼게 이거 쌍파서 이긴다 달려라 콕 아 까비 안좋네 나이스 4일인가 아 우리가 우리가 4야 진영아 너 치고 가 형은 올라갈거니까 어떻게든 니가 치고 가야네 나 살짝 다운 올라갈게 오 진영아 진영아 네가 좀 버텨줘야돼 이거 다 올라왔어 나 아 아 이거 결국 죽었어 이거를 아 죽었어 누가 1등 누구야 박준영아 이거 말도 안내려 죽어가지고 에구 준영아 에구 준영아 에구 준영아 막자 에구 박준영 끝까지 봐 잠깐만 1등 잡아볼게 아 안된다 진영아 한 명만 제발 빠져라 빠져라 제발 저쪽에 물에 들었는거야 절벽에 박아라 아 나 그냥 부탈걸 아이씨 솔라 너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까 아 익스해서 만들었습니다 솔라가 천순이 앞에 나있어 다운 천수다운 아 받더라 손이 되니까 나 앞에 있어 나 앞에 없어 어 아이 괜히 칠터지 길빗지게 길빗도 바뀌었어 천수다운 천수다운 안됐나 1등 해볼게 아 그러네 이거 아 아 다운 나 부서가 짧아 2 3 4 2 3 4 나 부서가 짧아 이거 작업한다고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나 어쩔 수 없이 컷트게스 써야돼 나 어쩔 수 없이 죽여버렸어 잘했어요 자 두번간 더 이기자 두번만 하나 땡겨야겠는데 이거 하나 땡겨야겠는데 이거 택 다운인데 이거 솔라 지는끼만 타 한 명 맞았어 이거 이거 3대1야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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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편하게 솔라 제발 지는끼만 타 너무 문다 너무 문다 너무 문다 죽지마 죽지 아니 일부러 문을 쳐서 사라야버렸어 좋아 솔라 최소 2 3 4 박준영 리터만 하지마 솔라 혼자 갈게 원투 가야겠다 이거 여기 오 형형형형형 빨리 나가 이거를 잠깐만 아 아 쏘리 쏘리 아 아 내가 당했어 내가 이거 밀렸어 데레 adelC 됐어 아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나이스 하면 지킬지 못하고 진아 커버할게 가봐 안들린다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빨리 못팠다 개비 어떻게 포기해야 돼 초반에 도망가요 아냐아냐 괜찮아 갓게임 아 갓게임 진짜 칼투 고정인데 내가 뭘로 하겠다 진나모네 진아가 2등만 중이리함 공이 있긴다 이거 엔맹은 죽이아되는데 기다려봐 노우라 대니어 아아 나이스 죽여 이것만 모른다 이거 하지 쟤만 죽여 못봤는데 죽어 무리 무리 아 발버둥도 안닌다 아직 몰라요 화이팅 화이팅 오오 밀게 쪼라가 나이스 다가가 1번 막았어 선수 따라완전 우리야 윤비해 솔라 따라완가 오우 중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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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곡 중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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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간다고? 와! 타 죽었다 이거 1등 포장! 다 벌렸어 오케이 나이스 1등 포장!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성격 말해 아빠모잉 나이스 나이스 65 아우 놀래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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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게 솔라 가 솔라 가 솔라 가 아! 뭐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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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올라와 아 깨있다 아! 사막았어! 1등 고정 굴렸어 사우트야겠다 이거 사우트 조심 1등 고정이야 아 뭐야 난 못먹었어 오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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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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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아 움직이 이국인데 정말로 야! 나 1등 빗겼어! 아 미안!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승희 살아있네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맞추면서 각방 200개 스폰 미션 사막 메달이! 예! 감사합니다 세기야! 아! 존나 힘들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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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